린! 야 린! 큰일 났어! 큰일 났어! 피 철철 나고! 난리 났다! 난리 났다! 빨리 와봐! 아 진짜... 왜? 도대체 왜 때문에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야? 불 꺼져! 지금 불 꺼달라고 지금 여기 오게 한 거야? 너무 고전적인 수법 아니니? 왔다 내가 또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. 불은 자기가 끄지 왜 맨날 나한테 시켜? 라는 이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수많은 불과 함께 이번 시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이라는 거는 굳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. 랑 워 나로 하여금 권덩 불을 끄게 하는 거죠. 아는 그냥 말을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쓰지 스스로는 부호인은 뭐뭐 할 줄 모르다. 방법을 모르다. 라는 뜻이에요. 호인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. 부호의 권마 하면은 자기 자신은 끌 줄 모르나? 라는 게 전달이 되는 거죠.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. 쓰지 매여 쇼자오마? 손발이 없어?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세게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요 정도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시간 포인트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굳이 누군가에게 뭐하게 하다라고 할 때 편 랑 사람 동작이 와주면 된다라는 거. 두 번째는요. 아니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 쓰지 부호의 한 다음에 그 동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마음껏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서 연기하듯이 이 문장 연습해보세요. 안녕! ,EXAM! excuse me, 안녕하세요! 으로부터 우리축에서는 미유아 포기 반ción을 통합시다. 自己不會關嗎? 為什麼偏讓我關燈啊? 自己不會關嗎? 為什麼偏讓我關燈啊? 自己不會關嗎?